자, 오늘은 12시간 이상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능이 있어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진짜 핑계야. 너네 혹시 뇌과학자가 영상 올리는 거 봤어요? 열심히 하는 건 얼마든지 노력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아주 기본적인 능력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 너네의 모습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12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돼. 근데 이제 왜 못할까? 그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야. 좋은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항상 이 자세와 태도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뭐 국어 몇 시간하고 수학 몇 시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너네가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좋고 태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12시간 이상을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하러 갈 때, 독서실 갈 때 아, 나 오늘 12시간 공부해야지? 이러고 가시면은 12시간 절대 못해. 그냥 뇌 빼놓고 생각 안 하고 아, 내가 시간만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너네가 일단 열심히 하고 공부를 정말 열이 있게 했더니 뒤돌아보니까 12시간 넘게 했네? 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전제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열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첫 번째로는 목표가 일단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게 너무 불확실해. 그러니까 제가 Q&A 게시판을 보면 학생들이 이제 저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수능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보면 그냥 뭐 되면 좋고 말면 말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가 되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수능을 보낸 것이며 내가 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본인 자체가 그게 확실치가 않아. 아니, 그런 상태로 수능에 임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겠어? 말도 안 되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왜 수능 준비해?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너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목표하는 바가 확실해야지. 그래야지 열심히 하겠죠. 아, 그게 뭐 좋은 대학을 꼭 가야만 한다. 뭐 그것도 괜찮아. 그냥 흐리멍텅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아, 저는 꼭 서울대 가겠습니다. 서울대 안 가면은 대학 안 갈래요. 뭐 이런 거면 상관없어.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떠냐면 그냥 아, 서성한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면은 중경회시라도 가면 좋겠고 아, 그게 뭐야. 목표가 불확실해.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아, 처음에는 아, 그래. 서성한 정도는 가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것 같고 에휴, 뭐 중경회시나 가자. 이렇게 이제 점점 본인과 타협하면서 그러다가 너네가 아휴, 뭐 서울에 있는데 가면 되지 뭐.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었다가 또 이제 그렇게 입시 끝나고 두세 달 있다가 보니까 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학교는 좋은 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또 어영부영 또 시작하고 그냥 또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수삼수를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목표가 일단 확실해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 응? 제가 국어, 수학, 탐구, 탐구가 있을 때 저희는 뭐 탐구가 물론 4개였지만 수학과 탐구 4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좀 하는 편이었어. 왜 그랬을까? 저는 서울대를 꼭 갔어야 되거든.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꼭 갔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학교는 눈에 없었단 말이야. 제가 얘기했죠. 저 수식 원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 장 썼어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거기 아니면 안 간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졸도할 뻔했다니까. 야, 제발 윤구야. 연대의대라도 써라. 연대의대도 좋다. 갈 마음 없는데요? 안 씀. 그렇게 이제 목표의식이 확실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회계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야, 회계사 준비하는데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목표의식이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디트 준비할 때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 인생사가 좀 굴곡이 있어요. 20대 때.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디트를 준비하겠단 말이야. 이게 애국심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야. 갔다가 튕겨 나왔는데 또 들어가기가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이벤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유되면 그때 말해주고 어쨌든 군대 가기 싫다라는 명백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거지. 제가 치과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의식이 있었으면 당연히 지금 치대 가서 치과에서 하고 있겠죠.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싫다. 그 목표가 확실하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운동선수들 어때?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병역 걸리면은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였지. 그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거야. 확실해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너네의 목표는 뭐야? 그냥 어중간하게 대학 가는 거야? 제가 정말 좀 의아한 건 막 중앙대 다니는데 한양대 가겠다고 재수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좀 애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면 공부를 애매하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중대나 한양대나 둘 다 좋은 학교인데 뭐하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왜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12시간이 뭐야? 3, 4시간만 해도 그냥 죽을 것 같지. 목표를 명확하게 세팅을 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돌아봐. 그리고 그게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수능 보지 마. 왜 굳이 인생도 낭비해? 부모님 돈도 낭비해?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건데 자기 공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 자기 공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겠니? 너네가 그렇지 않아? 만약에 뭐 제 수업을 듣고 있어. 근데 돌아보니까 다른 수업이 또 엄청 많아. 그럼 당연히 어때요? 여기 기울, 저기 기울 하고 싶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겠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다른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데 이거 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 기울, 저기 기울. 그래서 너네가 거의 대다수의 수업생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 해. 여기 기울, 저기 기울. 그냥 기울 거리고만 있어. 그걸 또 뭐라고 포장해?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아주 알찬 시간이야. 라고 이제 포장하면서 여기저기 커뮤니티만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냥 마음만 그냥 싱숭생숭 싱숭생숭 해가지고 12시간 앉아 있으면 5시간 공부할까 말까.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말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너무 열받아요. 왜냐하면 너네가 너네 돈으로 공부하는 거면 그래도 돼. 근데 너네는 그게 아니잖아.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의 대다수가. 아닌 친구들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거의 대다수는 그렇잖아. 그러면 좀 책임감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강의가 좋아 보여. 결제. 저게 좋아 보여. 결제. 저야 좋죠. 저야 좋죠. 저 작년보다 많이 벌어서 좋아요. 좋은데 근데 나 좋은 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네가 대학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공부에 대해서 적어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확신을 가지려면 너네가 뭐가 필요한 거야. 첫 번째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부할 건지에 대한 학습 단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학습 단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TCC 찍을 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필수 유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략법 어려운 문제 추론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우고 적용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너네한테 단계를 자꾸 얘기하잖아. 이거 왜 얘기하겠어. 야 너네가 서울에서 부산 간대. 그러면 어떻게 갈 건지는 생각하고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서울역 가서 기차를 타고 SRT KTX 이런 거 타고 어디서 내려서 거기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산에 어디까지 간다. 하는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아 내가 공부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단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라는 거 정도는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아셔야 돼. 아니 너네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가는 중에 어? 나 어디 있지?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못 갈 거 아니야. 응? 아 그렇지 않아? 너네가 서울역 가서 딱 SRT 탔는데 어? 정신 차려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당황하잖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막 자다가 눈 떴어. 어? 여기 어디야? 이런 생각 들잖아. 사실 부산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장관없긴 하지마.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눈 뜨면 어? 어?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 자기 위치를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너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아? 학습 단계를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죠.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내가 지식이 잘 돼 있는지 필수 유형이 돼 있는지 공략법이 돼 있는지 뭐가 돼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 내 실력은 지식 갖춰야 되는 순간에 있는데 뭐 지 마음대로 공략법 듣고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강윤구 개새끼 존나 어렵게 가르치네. 이런 생각 들고 있겠죠. 응? 아니면은 아씨 이거 하는 거 맞아? 너무 빡센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 위치를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아 나 개념 된 것 같은데? 누가 된 것 같아? 가끔 그런 애도 있어. 5등급이야. 5등급인데 개념이 된 것 같다. 지식이 습득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은 지식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무조건 3등급은 나와요. 3등급은 나와. 필수 유형이 갖춰져 있잖아. 80점까지는 나와요. 이거는 80에서 100대는 공부야.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은 이것만 잘하셔도 돼요. 포인트 1하고 포인트 2만 잘해도 굉장히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너네가 포인트 2 10번만 풀어봐라. 무지성으로. 필수 유형이라 그냥 풀어도 돼. 10번만 반복적으로 풀어봐. 그러면 75에서 80 정도는 나와요. 안정적으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자기 위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적절하게 파악해서 그 단계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이렇게 자기 위치를 파악했으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안 돼요. 우리 아기들은 마음이 저기가 있어. 지실력은 여긴데 마음만 여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지금 내가 지식을 축적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지식 축적이 안 돼요. 글쎄. 강의를 봐도 어영부영. 암기를 해도 어영부영. 백지 복습도 대충해. 포인트 1의 필수 해지도 안 풀어. 마음만 급하니까 대강대강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죠. 필수 유형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너네 수능이 어려운 4점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4점은 13, 14, 15, 21, 22, 28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다 틀려도 76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쉬운 것만 다 맞춰도 76점은 나온다니까. 그럼 너네가 만약에 필수 유형이 부족하면 거기를 가장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들 점수 포지션으로만 보면 여기가 75%야. 최소 75%라고 조금 더 잡으면 80. 어쨌든 75에서 80에 해당되는 게 여기인데 왜 여기를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딴 데 보고 있냐 이거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하지. 그럼 생각해 봐. 내가 부산 가야 돼. 근데 SRT 사고 가다가 아우 대전이네. 내려볼까? 하고 거기서 기웃기웃. 그러면 이제 기차 지나가고 다음 차 기다리려고 하니까 다음 차 안 오고 표 다시 끊어야 되고 언제 갈 거야? 부산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갈 길 가셔야지 왜 딴 데 왜 보고 있어. 현 위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야지 너네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죠. 학습 단계 파악도 안 해. 자기 위치 파악도 안 해. 마음만 저기 앞에 가 있어. 하는 둥 마는 둥 그래. 집중은 안 해.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력 부족해요. 저 뭐 집중력 부재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네가 그런 환경을 만들잖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기 힘들게 그렇게 마음을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고 태도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환경을 갖추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하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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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기본적인 걸 지켜가면서 공부하면 이것만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확신 속에서 너네가 당연히 오래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응?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회계사 시험 봤던 거 말씀드리잖아. 제가 회계사 2차 볼 때 얘들아 제가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이 30이었어요. 그럼 평균이 30이면 당연히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주관식이라서 첨삭해 주는데 첨삭 안 해줘. 그냥 내년도 시험 준비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어떻게 해. 6월 시험인데 한 달 만에 몇 주 되지도 않았어. 이거 3주밖에 없었나? 뭐튼 그래. 3주 만에 어떻게 평균 60으로 만들어. 평균 30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내년에 시험 보세요. 라고 적어줬을 때 아이 새끼 네가 나를 감히 평가해? 이렇게 저는 생각했다니까. 왜냐하면 내 공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야. 제가 방법론만 외우고 있었어. 공략법만 응? 아 이것도 공략법이 다 있어요.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서브노트에다가 만들어줘. 그럼 이제 그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외우고 있었어. 적용을 하나도 못해봤단 말이야. 제가 회계사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어. 늦게 시작한 상태라 지금 딱 이것만 본 거야. 근데 나는 이것만 했는데 30점이 나왔다? 야 이거 무조건 붙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 공부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 위치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마음 급하지 않게. 야 다음 달에 시험이라고 해서 실력이 개차반인데 적용 연습할 거야? 저는 그런 병신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뭐 지금 적용 연습이야? 외울 거 빨리 외워야지. 하고 창창창창 암기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과정에 비해서 너무 점수가 잘 나와서 약간 당황했거든. 응?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시험 봤을 때 재무에게 몇 점? 99점 맞았다니까 얘들아? 응? 평균 30 이때도 재무에게 25점인가 30점인가 그랬어요. 근데 99점 맞았다니까? 왜냐면 확신있게 밀어붙였으니까. 니네라면 어떻겠어요? 오 나 평균 30이야. 좋됐다. 근데 거기 밑에 내년도 시험 준비하래. 그러면 너네 공부하겠니? 공부 안 한다니까? 뭐 하겠어? 고민하겠지. 아 할까 말까? 아 그럼 올해 2차 볼까 말까? 아 내년도 보는 게 그럼 진짜 좋을까? 그럼 내년도 1차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 공부 안 해. 근데 고민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런 걸 멋있게 얘기하면 메타인지잖아. 근데 저는 어려운 말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목적지 갈 때 내가 어떻게 갈 건지 생각하고 내 위치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자빠져 있고 그러면서 뭐 집중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만 대고 있고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매일 봐요. Q&A 게시판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남겨. 그렇지 않아?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어 수업 좋다. 듣고 완강한 다음에 감사하다. 뭐 그 정도만 남기지.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남기지 않거든. 왜냐면 걔네는 어차피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이미 알아서 12시간 이상 하고 있어. 그렇지 않은 애들 질문 보면은 진짜 공부 안 해.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있어. 그럼 너네 평균 30에서 그냥 평균 30으로 끝나요. 디트 준비할 때도 제가 시간이 없었잖아.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왜냐면 내가 밟아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고 그것만 잘 수행하면 점수 나올 텐데 뭐. 그럼 당연히 그거 확신 갖고 쫙 가면 되지.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공부 시간이 늘어나겠지. 아 너네 생각해봐. 야 요것만 넣으면 돼. 요것만 넣으면. 요기만 지나가면 돼. 그럼 너네가 와 씨 넘고 싶다 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러면 야 남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와 나 오늘 하루에 16시간 공부했네. 아 씨 대박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디트 준비할 때 아 오늘은 20시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20시간 한 게 아니야 얘들아. 아 지금 요것만 끝내면은 어떻게 어찌 이거 쇼부 볼 수 있겠는데. 야 이거 보면 내가 185점 정도 맞고 이거 전국 100대 안에 될 수 있겠는데. 야 이거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시간이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아 조금 들자자. 하고 그냥 그렇게 공부한 거야. 그렇게 공부하고 뒤돌아보니까 새벽 3시까지 하고 있더라고. 6시에 일어났는데. 응? 6시부터 그냥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그걸 내가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될 거. 야 이것만 넘어가면 돼. 야 된다 된다. 하니까 이제 막 어머니가 공부 그만하라고. 우시고 막 집안에서도. 야 너는 왜 하냐. 아버지가 앉혀놓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윤곤. 하는데도 이제 아 내가 될 것 같은데 왜 가족들이 왜 괜히 이래. 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시간도 채우고.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어떤 병신이 20시간 공부해야지? 하고 하니. 너네는 주객이 전도가 돼 있다는 거야. 이런 확신 속에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야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는 확신 속에서 그걸 달성하는 그 경계선이 내 눈앞에 왔다는 걸 인지할 때 그때 공부 시간이 알아서 14시간, 16시간, 18시간까지 느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어떻게 그렇게 시간만 채우니. 너들 그냥 너네 이딴 식으로 공부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야. 확신이 없어. 응? 그리고 그냥 독서실 갈 때 매일 곤욕이야. 아 나 오늘 12시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가.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목표 달성이 되겠어? 아 나 오늘 인강 10개 들어야지. 아 씨 목표 달성 될 것 같아? 안 돼 얘들아.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너네가 생각해 봐. 내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갈 것 같아. 그럼 못 갈 것 같아. 도착을 못 해. 그러면 왜 출발해? 못 갈 것 같은데? 출발 안 할 거잖아. 응? 여러분들 만약에 뉴스 보니까 KTX가 잘라졌대. 철로가 끊어졌대. 그래서 열차 운행이 안 된대. 그래서 도로도 막 박살났대. 이동을 못 한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출발을 안 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별로 의욕도 안 생기겠죠. 아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아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가. 못 가지. 될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응? 아 내가 도착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이 확실할 때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거잖아. 추진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응? 그냥 이동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확신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데 수능 공부가 더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걸 너네가 열심히 진행하려면 당연히 나에 대한 믿음 나 말고 너네 스스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걸 가지고 너네가 밀어붙여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 어?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뜨거운 가슴을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그 바탕 안에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밀어붙이셔야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초보자라서 이렇게 확신 갖기가 힘들잖아. 보통. 너네 공부 제대로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그냥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렇게밖에 안 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 확신을 너네한테 좀 더 복도다주기 위해서 뭘 찍고 있는 거야. 공부법 특강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제가 너네한테 괜히 응? 막 이렇게 하면 돼. 하면 돼.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나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성실하게 해나가면 되니까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시고 좀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응? 제가 어떻게 애원해야 너네가 확신 있게 공부하겠니? 왜? 너네를 못 믿겠으면 나라도 믿어. 제가 그래도 나름 강사들 중에서는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시험 잘 받잖아요. 응? 문과만 잘하고 이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문과에서 어렵다는 시험 이과에서 어렵다는 시험 다 잘 받잖아. 그냥 잘 본 게 아니라 전국구를 잘 받잖아. 그러면 아 저 새끼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겠지. 아 그걸 내가 믿고 따라가 보겠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너네가 공부를 해야 12시간을 하는 거야. 그냥 아 이거 한다고 될까? 이거 한다고 될까? 이거 푼다고 될까? 그렇게 1년 내내 보내면 되겠니 얘들아? 응? 되겠니? 그래서 너네 저 집중력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단순한 생각을 언제까지 할 거야? 너네 애기야?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냥 아 내가 오래 공부 못한다. 아 집중력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진짜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야. 알겠지? 만약에 본인이 진짜 집중력 장애가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되고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은 이거 두 개 때문이야. 딴 거 없어. 확신을 갖고 시작해. 만약에 어 저는 확신을 가질 자신이 없다. 하면 하지 마. 하지 마. 딱 한다. 안 한다. 야 이 씨. 특히 남자 새끼들은 어? 야 남자 새끼가 할 거만 하고 말 거만 말아야지. 뭐 애매모호하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어? 할 거면 확실하게 빡 해. 이런 거 없으면 하지 마. 누가 칼 들고 너네 수능 보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너네 앞으로 공부할 때 저 집중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야? 되게 되게 무식해 보여요. 없어 보인다고.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목표에 대한 확신과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네를 못 믿겠으면 나라도 믿으라고. 뭐라도 믿고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면 성적은 나오게 돼 있어. 너네 진짜 역대급 성적 나오게 돼 있어. 진짜야. 어디 어디 막 기웃거리고 그죠? 그 다음에 막 고민만 하고 자빠져 있고 그러지만 막 그러지 않으면 알아서 공부 시간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Q&A 게시판 보면은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 제 강사 입장에서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왜냐면 사전공약법 한 강만 봐도 잘하는 애들은 아 이거구나.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 느끼고 알아서 그냥 다 공부해. 왜냐면 본인들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공부도 해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또 자기 확신도 있지. 아 내가 조금만 방향 잘 잡으면은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아 답답하다.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똑 하고 제시해주면 알아서 와 신난다 하고 막 지들끼리 막 뛰어가. 수학 공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 수학이 재밌어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 알아서 하겠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정말 문제예요. 그죠? 공부를 못한다는 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마인드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마인드를 너네가 다 잡는 건 할 수 있잖아.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라는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갑자기 좋아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머리 안 좋다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니까. 태도는 너네의 결심 마음 먹기 이거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나세요. 확신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인구였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